너... 정보가 샀어. 어? 둘이 여기서 뭐해? 어쨌든... 친구였어. 너 혹시 베카린이랑 알던 사이야? 이번엔 베카린... 이거 뭐야? 우리 집은 엄마만 있어서 엄만 지방사라서 못 오시거든. 너는? 안 오실걸? 문학이 먼저 말을 걸었어. 서성 진짜 일단 진정하고... 그래서... 그래서... 엄마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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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한테만 다 밀어두면... 미안하잖아. 셔누 형원... 팬이지? 이거... 가... 가질래? 됐어! 너 왜 자꾸 오는 거야? 혼자 있으면 너... 너... 변태같은 거... 콜..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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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... 늦잠 자서... 왜? 많이 가까워지긴 했는데... 마음에 들어서? 진정한 힘순진이었어? 명정이... 난 너처럼 잘하진 못해서... 일단... 어떻게... 제가 휴US발까지 내는 수사자물... 올해... 쟤....